자 우리 전국의 불철주의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왔습니다. 우리 6월 평가원 어느 정도의 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점이 됐죠. 자 그런데 쌤이 원래 이 평가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논하지 않고 쉽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스러운 난이도고 또 좋지 못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다고 하죠. 네 역대급으로 최하의 난이도였습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한 방 먹이려고 못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중간 난이도를 좀 많이 만들겠다 그러면서 마치 쉽게 낼 듯한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래놓고 9평이라든가 수능에서 분명 한 방 먹일 겁니다. 우리 절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나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왜? 쉽게 나왔어. 점수가 좀 잘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좋을 듯 하겠지만 좀 찝찝해요. 또 못 보신 분들은 남들은 쉽다는데 자기 점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매우 상심이 크죠. 여러분들 시험 어렵게 나오는 것 난이도 높게 나오는 것 이거 여러분 괴롭힐 행위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발표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중간 난이도가 많아졌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발목 잡는 문항은 있었어요. 18번, 19번.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시간 부족 현상을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1페이지에 있는 5번 때문이죠. 사실 1페이지나 2페이지에 역학문항이 자리 잡을 때는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결국 수능의 컨셉이라는 것은 길게 풀면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절대 길게 풀면 안 돼요. 심플이지 베스트. 명심하세요. 얼마든지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이는 5번이나 6번이나 18번이나 특히 20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저요 지금까지 해석강의 준비하면서 평가문항을 만나면서 강의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쉽다는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또 눈팅으로 푼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제 모바일로 파일을 받고서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워낙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제가 그 캐스트 상에서도 말씀했죠. 20번이라는 건 마치 축구의 가짜 11번, 가짜 10번 이런 공격수 얘기하듯이 가짜 20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난이도가 정말 최상의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의 그런 촉박 때문에 결국 트라우먼을 경력해 20번 문항인데요. 20번 문항 한 줄 풀이? 한 줄 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눈팅으로도 풀리는 겁니다. 같이 하신 분들은 알죠. 크리스마스, 길거리 무슨 차? 제곱의 차. 제곱의 차로 바로바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었답니다. 물론 더욱 발전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것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좀 강하게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돼야 될 것이 이 연력학 같은 경우 그래요. 이 난이도에 맞게끔 8번에 있네요.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곁들여지면 3페이지로 가는 것이고요. 또 특히 9번의 특상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시기에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출과 수특이라는 건데 과연 우리 수특 나온 지 이제 좀 됐죠. 그런데 왜 지금 수특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이야말로 6평이라는 경험을 거치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수특 한번 제대로 보셔야 돼요. 수특을 그냥 문제풀이집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는데 아니 연계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문항지에서 14번 제가 비역학 문항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문항이 하나가 14번 문항이에요. 이것이 이제 파동의 진동에 대한 진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특에 172페이지 04번에 있어요. 여기서 이 문항 좋다 싶었는데 6평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대요. 또 이 18번 같은 경우는요. 이 거리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얼만큼 제대로 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가 이게 수특의 25페이지에 7번 중에서 디귿번의 설정을 문항 하나로 발전시킨 거예요. 제가 그랬죠. 문제풀고 답내역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을 곱씹으로 하고요. 이 훌륭한 이런 밑거름이 되는 이런 수특 물론 이제 또 우리 앞으로 수능 완성책도 나오겠지만요. 이 안에 이 디귿 거리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 눈여겨서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독특한 그런 설정이 따로 돼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특에 있는 또 하나 12번에 이 자기장의 중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난이도 쉽게 나왔죠. 이번엔 12번에. 하지만 이 문항이 사실 수특책에 143페이지 5번에 있어요. 좀 그림이 조금 까칠합니다. 보면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문항을 이용을 해서 그래 평가원이라면 어떻게 문항을 연계를 설정해서 연계해서 문항을 만들겠는가 라는 상황이 있었던 그런 소재였는데 이제 이거는 문항을 좀 만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6평에서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화를 한다는 것이 너무 쉽게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2번의 난이도에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요. 두 배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항이 뭐 이 문항이 또 그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좀 난이도가 이렇게 조절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극강실모 같은 데서 한번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 자기장의 중척은요.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특히 특상 제가 기회가 된다면 수능 특강 책에 대한 총평 좀 건방지지만 근데 이 총평이라는 것은 그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숙제하자라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 특상 수특 책에서 가장 빛나는 단원이 특상 단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독특한 설정이 나왔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 6평 전에 기특한 6평 메모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시각과 시간, 시각과 시간은 다르죠. 그 상황에 대해서 동기화, 시계의 동기화 문항이라고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계의 동기화라는 것은 바로 같은 0점 조준 맞추고 시계바늘의 초침에 그 조준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것인데 조정을 결국 이 시각과 시간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시각부터 시각까지 간격을 얘기하죠. 그 부분이 무려 5문항씩이나 이 수특 책에 구성돼 있고 특히나 쌤이 올해의 예상 문항 노리는 정의, 고유 시간의 정의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아주 훌륭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쌤이 이렇게 강하게 라고 하는 것은 이번 6평은 난이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강하게 준비할 부분, 연력학, 그 다음에 특상, 그리고 전기력. 이 정기력은 사실 단골 소재 중의 한이죠. 난이도 조절하기 좋은, 전체적인 문항 구성지의 난이도를 구성하기 좋은 그런 교과 내용이랍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과 수특. 또한 20번, 너무 이번에 쉽게 나왔는데요. 사실 더 발전된 상황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즉, 이런 20번의 이런 전체적인 뼈대 구성 안에 충돌 한 번 있어야 되고요. 여기 탄성포트에는 들어가서 바로 평균화할 점에 한 일 이런 것도 구성이 되면서 마찰에 대한 역학에너지, 손실 예교하고요. 동시에 충돌 상황에서 역학에너지가 난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체 운동을 얼마든지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반의 모션. 즉, 기회의 변화가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번은 충돌 문제였는데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지만 한 번의 충돌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회 충돌 더 진행되고 여기에 운동에너지라는 물리량이 얼마든지 통합적으로 복합설정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 열역학, 열순환 과정 얘기라는 것 그 다음에 특상,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의 중첩, 그리고 우리 역학적 에너지 관련성, 그 다음에 충돌 이런 부분들 확실하셔야 되는데 6월, 7월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기특해야 됩니다. 즉, 기출과 수특 이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거 곱씹어봐야 됩니다. 서로 콜라보. 이것이 기출과 수특이 어떻게 서로 간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 문항을 답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문항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을 하시고 설정 자체의 연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난이도 믿지 마십시오. 절대 분명히 이러다가 구평이라든가 수능에서 한 방 먹습니다. 공부는 강하게 해서 절대 손해 볼 일 없습니다. 강하게 하십시오. 제대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 강의로 바로 1번부터 진행을 할 터인데요. 정말 우리 중요하게 아무리 난이도 쉬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우리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이 뼈대의 균형추 확실하게 잡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중껑마로 끝내지 마세요. 끝껑마. 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